강원도 한 작은 고울 아침부터 곡소리가 구슬프게 담장을 넘어간다. 영란이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버텨왔던 목숨줄을 놓아버리고 이승을 떠난 것이다. 외동딸인 영란이는 친지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루었지만 아버지와 금슬이 좋았던 어머니마저 상심하여 자리에 누우니 집안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가끔 오랜 친구였던 금단이가 쌀이나 반찬까지를 놓고 가기도 하고 약혼자 김초씨가 몇 푼의 생활비를 주고 가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두 식구 목구멍에 거미줄만 면할 뿐 어머니 약값을 떼기엔 터무니없다. 그나마 갖고 있던 면마지기노는 아버지 약값으로 이미 탕진하였고 집도 이미 저당 잡혀 언제 쫓겨날지 알 수 없다. 고운 얼굴에 여지껏 허드렛 일 한 번 해본 일이 없는 영란이는 눈앞이 막막하기만 하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니를 속절없이 바라보며 종일 눈물만 짤 뿐 약혼자 김초씨가 좀 더 도와주면 좋으련만 가끔 던져주고 가던 것도 끊기고 발걸음도 뜸해졌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머니마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제 세상에 남겨진 것은 영란이 육신 하나뿐이다. 외동딸이라고 아버지가 금이야 옥이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서당까지 보내어 그를 익히게 하였다. 미모도 출중하고 영특하니 많은 메파들의 장부 가장 첫 번째에 올려져 있었는데 부모 둘 다 주고 오고 갈 곳도 없어지니 누구도 찾지 않는다. 장례를 지루는 내내 절친 금단이가 곁에 있어주니 그나마 큰 위안이 된다. 영란아 너무 상심하지 마렴. 그래 금단아 그런데 이제 나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때 약혼자 김초씨가 굳은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간다. 영란이는 나가는 김초씨를 원망스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혼례를 올리자는 말도 없고 겨우 맞이 못해 앉아있다 나가버리니 참으로 야속했다. 이제 정말 믿을 사람이라고는 김초씨뿐이거늘 탈상까지 마치고 며칠 후 아직 슬픔을 가누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김초씨가 오더니 텐마루에 걸터앉아 한숨을 푹 쉬더니만 우리 훈련은 없었던 것으로 하지. 영란이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한대로 파혼하자는 얘기지. 잠시 멍하니 김초씨를 바라보던 영란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감추려고 얼른 고개를 돌리더니 알겠습니다. 할 말 다 끝났으면 어서 돌아가세요. 마지막 남은 영란이의 자존심인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자마자 김초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서더니 바쁘게 사라져 가버린다. 영란이는 그나마 믿고 있던 김초씨 마저 떠나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다. 장례식 때 쓰고 남은 술이 있어 혼자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금세 취기가 올라와 무작정 강뚝으로 걸어갔다. 눈물이 어찌나 흐르는지 앞을 분간할 수가 없다. 겨우 강뚝에 도착하여 신발을 벗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겠어.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곧 갈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는 천천히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강뚝을 걷던 나이 지긋한 선비가 그걸 보고 달려오더니 낭자 왜 그러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이래선 안이 됩니다. 그러며 영란이를 잡고 무트로 끌어내려 하자 영란이가 반항을 하며 실갱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곧 선비의 억센 손에 이끌려 물 밖으로 나왔다. 낭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목숨을 그리 사사로이 여기면 안 된다오. 보아하니 아직 젊은데 영란이는 한꺼번에 서러움이 폭받쳐 올라오자 퐁퐁 울기 시작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대로는 내가 갈 수 없으니 낭자가 먼저 앞장을 서시오. 아닙니다. 먼저 가시지오. 그건 안 돼요. 먼저 가시오. 그리고 난 저기 건넌 마을에 사는 오종남이라 하오. 혹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찾아오시오. 알겠소? 예, 고맙습니다. 나으리. 영란이는 겨우 일어나 다시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진사는 영란이가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뒤를 따라 오고는 되돌아가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영란이는 약혼자 김초시가 너무나 야속하여 한참을 또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김초시의 아버지 김대감과 영란의 아버지 최첨지는 오랜 중마고우이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술도 나누고 고담 줄론을 나누는 등 우정이 돈독하였다. 김대감의 아들과 최첨지의 딸 영란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으니 여보게, 자네 딸을 나에게 주게. 앞으로 십 년 후에 내 아들놈과 혼례를 올리면 어떤가? 아이고, 그러면야 너무 좋지. 자네와 사돈이 된다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하네. 두 사람은 걸걸걸 웃더니 얘들아, 잠시 이리 오너라. 나이로는 영란이가 두 살 많다. 너희들은 앞으로 십 년 후에 가시버시의 연을 맺을 것이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알겠느냐? 이제 일곱 살의 김초시와 아홉 살인 영란이는 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김 내감이 오우로 만든 장신구를 영란이에게 주며 자,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두 사람이 십 년 후에 결혼하겠다는 정원의 약조이니라. 영란이는 그때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아들고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옥장식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 아궁이 속으로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그간 김초시와 지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작년 어느 날 밤, 과거에 낙방하고 술이 취한 김초시가 괴로워 죽겠다며 영란이를 찾았다. 울고 있는 그를 안고 위로해주던 중에 갑자기 김초시가 덤벼들어 어쩔 수 없이 치마를 벗었는데 지금와 생각하니 그것이 너무나 후회막급하다. 다음 날, 옆집 상규댁이 반찬을 좀 해와서는 밥은 어찌 먹고 있느냐. 이럴 때일수록 먹어야 사는 것이요. 예, 고맙습니다. 힘없이 대답을 하니. 그래, 김초시와는 언제 혼례를 올리려고. 영란이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껏 있던 일을 모두 얘기해 주었다. 아이고,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약혼까지 올렸거늘 이제 너 혼자라고. 그렇게 박대하고 파혼을 하다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 갑자기 상규댁이. 영란아, 넌 얼굴도 반반하고 똑똑하니 저기 명월관에 들어가서 돈이라도 많이 벌면 어떻겠느냐? 예, 기생이요? 뭐, 말하자면 그런 거지만 너만 잘하면 짧은 시간에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 한몫 단단히 챙기고 그만두면 되지 않겠느냐. 황진이를 보렴 얼마나 대단하지 않았느냐. 처음엔 그 말에 당황했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달리 다른 일을 할 만한 재주도 없다. 고민고민하다 생각을 고쳐놓고 상규댁이 소개한 명월관의 동기로 입적하였다. 사실 김초시와 한 번 경험이 있었으나 굳이 그것을 밝힐 필요는 없었다. 영란에는 숙향이라는 기명으로 명월관에 들어가 끼어난 미모와 어려서 배운 한시로 선비들을 상대하니 곧 소문이 나서 명월관 명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당연히 돈 많은 선비들이 영란이 아니 숙향이를 한 번 안아보려고 온갖 귀한 선물에 많은 돈을 갖다 바치니 금세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초시가 혼례를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으로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다. 숙향이는 손발이 벌벌 떨렸다. 김초시와 혼례를 올린 신부는 다름 아닌 어릴 적 친구 금단이었던 것이다. 장례식 때 끝까지 같이 곁에 있어주던 다정한 친구 금단이 그동안 사느라고 잊고 지내던 친구였는데 김초시와 가시버시가 되다니 그날 심한 배신감에 혼자 방 안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미 벌어지니 어쩌겠는가 빠른 체념에 익숙해진 그녀 모든 것을 잊으려고 더욱더 열심히 손님을 맞았다. 오늘은 아침부터 까치가 우러되니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려나 보다 하고 혼잣말을 하는데 커다란 대문을 밀치고 한 무리의 대감들이 들어온다. 마당에 있던 모습이 얼른 뛰어나가며 어서들 오십시오 나으리 그래 여기에 월량이라는 명기가 있다 하길래 와봤으니 어서 앞장서거라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대감이 큰 소리로 외쳤다. 월량이는 급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만지고 얼굴에 박다분을 다시 고쳐바르고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술상이 들어가고 월량이가 들어가니 모두 와하고 감탄을 하는데 한 대감이 깜짝 놀라며 아니 낭자 고개를 들어 그 대감을 보던 월량이는 더욱더 놀래서 어머 나으리 그랬다. 마지막 죽기 위해 강으로 들어갈 때 물속에서 꺼내주었던 오종남이었던 것이다. 주변에 있던 오진사의 친구들이 웃으며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먼저 안면이 있는 게로군 그런데 어찌 그리도 모른 채 시치미를 뗐는가 얼굴이 빨개진 오진사가 아 아닐세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가 이 사람 음흉하구먼 내가 오늘 월량이를 차지해보려고 작정하고 왔더니 임자가 따로 있었구먼 하며 친구가 큰소리로 호탕하게 웃는다. 결국 오진사 옆에 앉은 월량이는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나으리 오늘은 그저 저를 한낱 기생으로 치부하시고 즐기시옵소서 자세한 연휴는 차차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오진사도 별다른 얘기 없이 따라주는 술을 마셨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혼자 명월관을 찾은 오진사가 월량이를 찾았다. 그러자 월량이는 한 번도 남자를 틀린 적 없는 자신의 방으로 오진사를 모셨다. 나으리 어서 오십시오. 사실 오진사는 이미 나이가 오십 줄의 영감이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었다. 그래 그동안 어떤 연휴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나 나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네. 그것이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닐세. 예. 나으리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사옵니다. 지금은 비록 기방의 하찮은 기생으로 지내나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옵니다. 그랬구먼. 그렇다면 다행이네. 자네만 좋다면야. 오늘 일이 오셨으니 제가 약주 한 잔 올리겠습니다. 아닐세. 그러지 말게. 아닙니다.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알겠네. 오진사는 참으로 사내였다. 나이는 들었으나 젊은 기백과 학문도 깊었다. 그날 늦게까지 손님도 받지 않고 오진사와 술을 마셨다. 그리고는 나으리 오늘 밤 나으리와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나으리 아니었다면 이 육신도 지금 없었을 것이옵니다. 아닐세. 그러지 말게나. 아닙니다. 나으리. 월량이는 그동안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와 추근대던 많은 한량들을 부딪히며 간직했던 것을 아낌없이 오진사에게 바쳤다. 밤새 내리는 빗소리에 두 사람은 노래와도 같은 숨소리를 실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념을 토해내었다. 그 뒤로 오진사는 진심으로 월량이를 사랑하게 되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으며 명월관 근처에 일곱 칸 키와집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다고 내 것이냐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월량이는 그런 오진사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남군처럼 최선을 다해 모셨다. 하루는 명월관 주인 어머니가 월량이를 부르더니 얘야 이제 내가 명월관을 끌고 나가기엔 힘이 부치는구나. 너만 좋다면 내가 좋은 값에 너에게 넘겨줄 테니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월량이는 토 오진사에게 상의를 하니 그래 언제까지 직접 손님 수발을 할 수 없으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한번 해보려 무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주는 선물이니 그리 알거라. 아닙니다. 나으리 저에게도 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 해도 평생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글쎄 내 말대로 하렴. 내가 죽어서 이 돈을 싸갖고 갈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러며 걸걸걸 웃는다. 월량이는 오진사의 품에 안겨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나으리 그래. 그리하여 새로운 명월관의 주인이 된 월량이 먹과 풍류를 가진 손님들을 골라받으면서도 더욱더 번창하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일찍 명월관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데 빼재재한 부루마귀의 구겨진 갓을 목에 걸친 한 남자가 술을 달라며 진상을 부리자 화가 난 모슴이 그 남자를 밀쳐내며 실갱이를 버리는데 멀리서 일을 지켜보던 월량이가 훔친 놀라며 여봐라 그냥 모시거라 모슴이 씩씩 거리며 방으로 안내하자 그 남자가 털퍼덕 주저앉더니 술 갖고 오너라 월량이가 모슴에게 눈짓을 하며 술을 준비하게 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예전 약혼자 김초씨였다. 몸은 비쩍 말라 볼품 없으며 어디서 마시고 왔는지 술 냄새가 진동한다. 월량이를 보더니 그래 내 소문은 들었다만 신수가 좋아졌구먼 하지만 월량이는 그런 김초씨를 차갑게 노려보며 여봐라 이 손님에게 술을 갖다 드리거라 그러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월량이 손을 잡아 끌더니 어서 자네도 앉게 순간 그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는 월량이 드시다 가십시오 술값은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며 나가자 뒤에서 김초씨가 혼자 헌흑기기 시작한다 며칠 후 월량이는 장옷을 눌러쓰고 머슴과 바쁘게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 만에 도착한 월량이가 아기를 얻고 산에서 캔 나물 몇 가지를 파는 한 초라한 여인 앞에 서더니 이거 얼마요? 예 내 푼입니다요 그거 주시오 푸성기 조금을 받아든 월량이가 같이 온 머슴에게 그것을 드리거라 그러자 머슴이 들고 온 커다란 전대를 던져주고는 둘 다 급하게 장을 빠져나왔다 어리둥절하며 전대를 여러 번 안하기 깜짝 놀라더니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안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 있었다 족히 일만양은 넘어 보인다 급하게 두 사람을 따라 가보았지만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머리에 쓴 보자기를 풀자 그랬다 금단이었다 월량이를 배신하고 김초시와 혼례를 올렸던 금단이 김초시가 다녀간 뒤 사람을 시켜 두 사람의 거처를 알아본 월량이는 몇 번의 과거에 낙방하여 결국 파라코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금단이를 찾은 것이다 장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월량이가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을 한다 나쁜 년 같은 이라고 그렇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면 잘 살기라도 하던가 하지만 부모님이 죽고 가장 힘들 때 곁을 시켜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었던 친구만 생각했다 그 뒤 월량이는 동네에 무료로 소당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무이자로 돈도 빌려주었다 더욱더 어려운 이들에겐 곶간을 아낌없이 열었다 후에 보울원님이 이 모든 월량이의 선행을 나라님에게 알리니 조선기생으로서는 처음으로 왕으로부터 조선의 은여라는 칭호와 피를 하사받고 널리 본보기가 되게 하라 일렀다 한다 단원날 건달 덕파리가 결승을 거쳐 또다시 천하장사를 거머쥐었다 사물놀이 배가 앞장을 서고 덕파리는 하늘로 주먹을 휘두르며 기고만장하다 덕파리는 괴산골의 유명한 장사의 건달이다 건달과 한량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량은 물쓰듯 돈을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고 대개 과거에 떨어진 천석군의 아들들이지만 건달은 가진 것은 고작 불알투족군이니 남을 위협하여 돈을 뺏는다든가 터세를 부려 장사꾼들에게 자리세를 받거나 한량들 공문의를 따라다니며 주먹질을 해주고 몇 푼 받아 먹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차이는 꽤 크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덕파리 이놈이 호우대는 좋아 부녀자들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할 때 시덥지 않게 주절대는 음담 패설에 꼭 등장을 하곤 한다 김천대 김천대 폴리님을 다물지 못한다 옆에 있던 하녀 행순이가 아가씨 저희 힘께나 쓰게 생겼죠 그러게 어쩜 저리도 몸이 좋다니 어머머 저 팔뚝하며 허벅지 좀 보렴 그러자 행순이가 묘한 표정을 짓더니 아가씨 지가 잠시 좀 다녀올 데가 있는디요 어디 아가씨 지가 다리 좀 놔볼까요 뭔 다리 저 사람이요 어머 얼굴이 빨개진 수정이 싫다는 말은 없다 슬그머니 시름장을 빠져나온 행순이가 바쁘게 한 남자에게로 간다 독팔이의 친구다 이미 안면이 있는디 오랜만이구먼 행순이 그려 잘 있었는가 오라버니 다름이 아니고 저 사람 오라버니 친구지 덕팔이 그럼 죽마고 오지 혹시 있다 시간 좀 있을라나 모르겄네 왜 행순이 마음에 있는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아가씨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만나나 보게 해주려고 그러제 그럼 내가 다리를 놓으면 떨어지는 게 있는교 으이그 알았어 내가 아가씨한테 얘기여서 몇 푼 받아줄 것인 게 걱정 말고 그려 그러면 좁게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손살같이 덕팔이 곁으로 가더니 소군대기 시작한다 순간 덕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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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순이를 바라보더니 입을 실룩거리며 웃는다 돌아온 남자가 행순아 그러면 이따 단어가 끝나거든 저기 말이여 모퉁이 방앗간으로 오라요 알았어 오라버니 그리하여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덕팔이가 방앗간으로 갔다 문을 조심스럽게 여니 벌써 컴컴해서 사방 분간이 안간다 저 혹시 아가씨 있나묘 아무 소리가 없다 수정 아가씨 있나묘 그제서야 예 여기 있어요 이미 와서 구석에 앉아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어두웠던 사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덕팔이가 수정이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오래 기다렸남유 아니요 지금 막 도착했어요 다시 침묵이 흐른다 별달리 할 말이 없다 덕팔이가 손을 내밀어 수정이를 앉자 별 반항 없이 안겨든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역시 생각대로였다 덕팔이가 힘을 주니 수정이는 속절없이 무너져버린다 한참을 그렇게 또다시 거친 시름을 하더니 한숨을 짧게 내쉬고 옆으로 돌아 눕는 덕팔이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일합은 끝이 났다 수정이는 덕팔이의 가슴에 안기더니 이제 다른 옆 만나면 안 돼요 알았지 벌써 단석이 들어가는 수정이 그럼 당연하지 이게 웬 횡재냐 돈 한 푼 없는 건달 덕팔이가 천석군 김첨지의 외동딸과 정분을 나누었으니 이제 팔자가 펴도 보통 펴질 일이 아니다 둘은 그 뒤로도 남몰래 만나 갈대밭이던 깊은 산석이던 가리지 않고 만나 미래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수정이가 헉 구역질을 하니 눈치 빠른 김첨지 마누라가 아니 수정아 너 혹시 아니라고 발뺌은 해보지만 더욱 폭구역질이 심해져 의원을 찾아가니 대기가 들어섰습니다 얼마 안 된 듯한데 김첨지 마누라가 수정이 머리를 쥐어박으며 이거사 대체 어쩌려고 이런 거냐 누구냐 애 애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못하자 아이고 이년아 어쩌려고 이러느냐 내 아버지 알면 당장 머리를 깎아버릴 것이다 침으로 돌아온 두 사람 숨긴다고 될 리 아니다 여보 놀라지 마요 수정이가 임신을 했다는 고만뇨 무엇이 펄쩍 깨는 김첨지 누 누구요 어떤 놈이요 저것이 한사코 말을 안 하니 그러자 김첨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부엌 구로 가서 부지깽이를 들더니 별채로 달려간다 방문을 냅다 거둬차고는 내 인연 내 인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누구냐 너를 이렇게 만든 놈이 그러며 부지깽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며 때리려 하자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 마을 에사는 덕파리라는 사람이에요 덕파리 덕파리 그 그놈은 유명한 건달롬 아니더냐 아니 정분이 나도 어찌 그런 놈과 그러더니 부지깽이를 푹 떨어뜨리고 털썩 주저앉는다 야 인연아 이제 어쩔 것이냐 그런 불안당 같은 놈의 씨를 어쩔 셈이요 야 인연아 외동딸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고작 그런 놈하고 몸을 섞어 나가 죽어라 인연 수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낄 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실 수정이는 천생이 남자를 좋아하여 덕파리가 처음은 아니다 그간 행순이가 다리를 놓아 몰래 만난 남정내가 한둘이 아니었다 김첨지는 그날로 당장 사람을 풀어 덕파리를 잡아오게 했다 집에서 대낮부터 술 한잔하고 뻗어서 코를 드르렁거리며 자다 김첨지 집으로 끌려온 덕파리 네 이놈 어디 감히 내 딸을 건드리다니 내가 온전할 듯이 푸냐 여봐라 어서 저놈을 멍성마리에서 본때를 보여주거라 그러자 덕파리가 나으리 억울합니다요 지가 먼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뭣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가 먼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정이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입니다요 순간 김첨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여봐라 당장 수정이를 데리고 오너라 잠시 후 수정이가 훌쩍거리며 나오자 이놈 덕파리 말이 맞더냐 내가 먼저 주파를 던졌느냐 수정이가 다시 소리내어 울자 이년아 울지 말고 얼른 대답하거라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인다 김첨지는 크게 낙심한 듯 한동안 말이 없더니 좋다 방으로 들어가자 세 사람은 곧 방으로 들어갔다 좋다 이제 일이 된 이상 어쩔 수가 없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거라 단 조건이 있다 절대 앞으로는 딴 눈 돌리지 않을 것이며 작실하게 일만 하겠다는 각서를 쓰거라 예 그리하겠습니다요 그리하여 각서를 쓰게 하고는 동네 사람 부끄러워 조용히 혼례를 치루었다 수정이가 넌 스무 맞이기에 오만냥을 지창금으로 갖고 오니 덕파리는 하루아침에 팔자가 바뀌어버렸다 고울에서 떵떵거릴 정도의 재산과 천석군 장인이 생겼으니 세상 무서울 게 없다 뒷짐을 지고 팔자걸음을 하며 으스대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비웃지만 부러움도 숨길 수 없다 저 건달놈 장가 한번 잘 가더니 저리 꼴값을 떠는구먼 그리로 덕파리는 개과천선한 듯 술집도 가지 않고 건달패들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저작거리에 커다랗게 젓갈집을 차리더니 장사에만 전념을 한다 한동안 그렇게 착실하게 일만 하니 장인 김첨지가 오더니 그래 장사는 잘 되더냐 당인어른 어서 오십시오 잘 됩니다요 김첨지는 사위를 한번 떠볼 마음으로 슬쩍 미끼를 던져보았다 그래 다행이구나 오늘은 일찍 파장하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꾸나 김첨지도 누구보다도 주색을 좋아하는 인물이니 오랜만에 사위와 함께 기방을 찾았다 예전에 덕파리가 장가 가기 전에 기둥 서방짓을 하던 것이라 모두 안면이 있다 김첨지가 상석에 앉자 동네 천석군이 온 것을 알고 청포 예쁜 기생이 옆에 앉는다 김첨지는 꽤 마음에 들었는지 입이 귀에 걸린다 그래 너도 옆에 하나 안 찍어라 내가 있을 땐 괜찮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전 혼자가 좋습니다 아니래도 그러네 사내가 술을 혼자 마시면 되겠는가 내가 있으니 걱정 말고 하지만 덕파리는 끝까지 거절했다 이미 장인의 속셈을 눈치챈 것이다 김첨지는 그것도 모르고 여자를 거절하는 덕파리가 속으로는 대견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정신이 등개로구먼 그리하여 두 사람 몇 선배 술잔이 돌기 시작하자 김첨지가 취기가 올라왔는지 옆에 앉은 기생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쉬롱을 하기 시작한다 덕파리는 그저 못 본 채 늙은 행수기생과 쓸데없는 우스갯 소리만 나누는데 김첨지가 눈이 풀려서는 여봐라 이 아이와 좀 쉬어야겠다 사위가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옛날 버릇이 튀어나온다 덕파리가 기생에게 눈짓을 보내자 김첨지를 부축하여 옆방으로 데리고 간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부쩍 장인이 덕파리를 찾는 일이 잦아졌다 마누라에게도 사위 보러 간다하니 핑계거리도 좋고 덕파리가 자신의 호위무사처럼 옆에서 받들어주니 술이 취해도 걱정이 없다 여보게 한잔하러 가세 장인어른 가시죠 둘은 또 기방에 가서 먹고 마시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마치고 덕파리가 장인을 업어 집까지 모셔다 준다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디 있겠는가 아니 또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마셨는가 사위만 믿고 이리 술을 마시니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으니 그렇긴 하네만 그런데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다 장인이 기생과 눈이 맞아 아예 기방에 살림을 차려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덕파리는 지방에서 젓갈을 대주는 상인이 오면 무조건 기방으로 가서 술을 먹이고 술값은 장인 앞으로 달아둔다 기생에게 너 수레를 떨며 어이구 장모님 오늘 술값은 장인 앞으로 달아주쇼 그런데 덕파리도 주머니에 엽전이 그득해지자 옛날 버릇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기방을 전전하며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다 하루는 수정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백서방이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오고 딴짓하고 다니나 봐요 얘야 남자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느냐 문지방만 넘으면 내 남편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거라 이젠 아예 한 통속이 돼버렸다 그러나 수정이도 조신한 마누라는 아니니 턱팔이 밑에서 일하는 문배를 꼬셔내기 시작했다 오늘도 술 마시러 갔느냐 예 충청도에서 손님들이 와서요 그래 알겠다 너는 뭐 하느냐 저요 별일 없습니다요 그럼 있다 잠시 집으로 들리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저녁이 되어 문배가 안채로 가더니 마님 저 왔습니다요 오냐 들어오너라 그러더니 수정이가 노골적으로 가슴을 풀어 헤치고 문배 손을 잡으며 문배야 내가 가슴에 열이 많구나 아마도 화병인데 싶으니 내가 좀 열을 시켜다오 그러며 손을 잡아 놓으니 문배가 호흡이 거칠어지더니 수정이를 안아 눕힌다 두 사람은 곧 번개처럼 일합을 치르고는 조금만 기다리거라 내가 너에게 장터 좋은 자리에 전방을 하나 얻어줄 테니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마님 그 뒤로 문배는 덕파리가 기방을 갈 때마다 수정이를 찾아와서는 밤새 합을 맞추었다 덕파리도 가끔 눈치껏 수정이를 안았지만 밖에서 다 손아 붓고 들어오니 집에서는 맥을 못 쓴다 미안하구먼 요즘 장사하느라 몸이 부실해져서 수정이가 덕파리를 사낱게 밀쳐낸다 다음 날 덕파리는 동네 의원에 비싼 해구신을 부탁하여 여보 이거 비싼 것인게 정성을 다해서 다려주게나 이건 자네 때문에 먹는 것이오 그러며 능글맞게 웃으니 수정이는 아침저녁으로 정성스럽게 다려 덕파리에게 마시게 했다 자 마셔요 뜨거워요 응 그려 아따 쓰구먼 역시 좋은 약은 쓰다니께 그러며 입으로 호호 불며 마시는 덕파리 그런데 그날 밤 역시 덕파리가 기방으로 가자 문배가 수정이를 찾았다 어서오게 잠시만 기다리게 그러더니 대접에 탕약을 갖고 와서는 이건 마시게 몸에 좋은 해구신일세 예? 아니 이 귀한 것을 응 자네 주인이 비싸게 사왔는데 내가 바꿔치기 했지 그 인간 걔 허파를 달인 물인지도 모르고 조심스럽게 마셔대더구먼 수정이는 다시 생각하니 그 모습이 우스웠는지 딸깔딸 웃어댄다 그 뒤로도 몸에 좋다는 한약재는 모두 문배에게 마시게 하고 덕파리에게는 시장에 널린 싸구려 약초를 갖다 다려 마시게 했다 문배는 점점 몸이 좋아지고 혈색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덕파리는 매일 술과 여자의 저로 살며 싸구려 가짜 보약만 들이키니 그 아무리 천하장사인들 못하겠는가 몸에 기름기도 다 빠져버리고 기력이 새하여 골고라는 것이다 이상하구먼 좋은 약을 그리 마셔도 힘이 안 나니 덕파리는 좋다는 약은 돈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해다 먹으나 그것이 모두 문배의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가짜 보약을 그리도 마셔대더니 싸구려 약초 중독으로 결국 40도 안 된 덕파리는 얼굴이 누렇게 떠서 자리에 눕더니 힘없이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수정이는 다음해 문배와 다시 신방을 차리고 그 좋아하는 식전부터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전초시가 보참 하나 메고 부모님과 아내 밀양댁에게 작별의 인사를 나눈다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오냐 다녀오거라 그 옆에서 밀양댁이 옷걸음으로 눈물을 닦으며 전초시를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여보 그동안 부모님 잘 모시고 계시오 내곳 다녀오리다 예 서방님 부디 몸건강히 다녀오세요 밀양댁은 남편 전초시가 고갯마루를 넘을 때까지 뒤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한다 이놈의 과거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른다 전대감 집에는 두 형들이 모두 과거에 보란듯이 급제하여 이미 높은 관직에 올라 전시 집안의 자랑거리 이다 전초시는 어려서 두 형보다 머리가 좋고 배움이 빨라 가장 먼저 급제할 것이라고 전대감이 늘 자랑하였는데 이리 영겁어 과거에 낙방하니 이만저만 속이 상한 게 아니다 그러니 당사자야 어떻겠는가 그리하여 혼례를 올리고 신부와의 합방마저 멀리하며 학업에 몰두했다 밀양댁은 그 탓에 스무살 어린 나이에 복수 공방하며 각방을 썼다 겨우 첫날 밤 하루 합을 맞추고 그 뒤로는 혼자 지내며 사군자를 치는 게 고작이다 과거라 하면 진절머리가 났다 극다짓 과거 안 보면 어떠한가 착실하게 부모님 재산 지키면서 속과에는 합격하여 초시 소리는 들으니 알콩달콩 살면 될터인데 밀양댁은 젊은 나이에 한숨부터 늘어간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런 사정을 아는 시부모가 손주 얘기는 안에 다행이다 하루는 별당에서 술을 넣었다 땀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누런 비늘에 긴 수염을 펄럭이며 입에 여의주를 문 황룡 한 마리가 별당으로 들어오더니 밀양댁 치마 속으로 들어온다 깜짝 놀란 밀양댁이 눈을 뜨니 마치 생시와도 같아 식은 땀을 흘렸다 왠지 아랫도리가 뽀근하고 묵직했다 태몽인가 의심하였으나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게 아닌가 시집 와서 합방 한 개 다섯 손가락 안에도 미치지 못하니 엉감 생심이다 다음 날 밀량댁은 정갈하게 목간을 하고 종화수를 떠넣고 천지신명께 이번만은 꼭 과거에 급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빌었다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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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이 치룩같은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별 땅으로 들어오는데 장독대에 숨어있던 한 사내가 밀양댁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다 밀양댁이 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호롱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 오늘따라 몸이 뜨거워지고 온갖 잠염이 떠오르니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허벅지를 손톱으로 꼬집으며 뒤척이지만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방문 창호지를 뜯더니 손을 넣어 안에서 잠가 놓은 빗장을 푼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소리도 못 지르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방으로 들어온 괴한이 이불을 제끼더니 밀양댁 입을 틀어막으며 목에 칼을 댄다 가만히 있으시오 만약 소리 지르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오 벌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갑자기 속옷을 벗긴다 밀양댁은 발버둥 쳐보지만 어찌 산의 힘을 막을 수 있겠는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 되자 산에도 급하게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 한참을 실갱이하다 결국 일합을 마친 괴한은 다시 쏜살같이 방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 안에 누워있던 밀양댁은 기분이 이상하고 묘했다 눈물도 나지 않는다 오늘 괴한과의 합방이 그리 싫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스스로 그런 자신을 책망도 해보지만 배려 그동안 참았던 정념이 본물처럼 터져 후련하기까지 했다 괴한이 남기고 간 흔적을 닦아내며 묘한 흥분이 드는 건 또 무슨 더러운 생각인가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멍하니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과거를 보러간 전초시 드디어 과거날이 다가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을 다스리고 과거장으로 갔다 이번만은 반드시 급제하리라 굳게 다짐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시험관이 나와 시작을 알리자 모든 선비들이 일제히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드디어 얼마나 가죽 가죽 신발이 틀림없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실신을 한다 전대감은 전대감은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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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을 한다 고향으로 옮긴 전초시 침통한 가운데 모든 장례가 끝나자 집안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초상집이다 아버님 아버님 이러다 정말 큰일납니다 그러나 어제 먹은 게 잘못됐나 그럼 얼른 의원을 찾아가보거라 예 아버님 그날 당장 의원을 찾으니 태기가 들어섰습니다 민양댁은 깜짝 놀랐다 태기라니 갑자기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어쨌든 숨길 수는 없는 법 돌아가서 시부모에게 태기가 있음을 알렸다 그러자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정말 태기란 말이냐 정말이더냐 아이고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구나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막내 아들을 따라가려고 작정하였는데 며느리의 뱃속에 죽은 아들놈의 씨가 들어있다니 전지신명님 고맙습니다 죽은 아들이 환생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은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 시부모는 눈물을 그렁거리며 밀양댁에 손을 잡았다 고맙구나 그날 다시 일어난 시부모는 미음을 먹으며 몸을 주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밀양댁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는 산모에게 좋은 갖가지 음식을 해다 바쳤다 드디어 산딸이 가까워지고 매일매일 목이 빠져라 출산을 기다리던 중 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자 급하게 산파를 불렀다 별당 밖에는 시부모가 안절부절하며 서성거리는데 갑자기 우롱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뛰어나온 산파가 대감 나으리 고추입니다 고추 무엇이라고 고추 정말인가 덩실덩실 춤을 추던 전대감은 모슴에게 알려 붉은 고추가 달린 금줄을 달게 했다 아이는 건강하게 출산했다 젖먹일 때 빼고는 안체에서 시부모들이 맡아 키우다 시피 하였다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를 안고 모처럼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은 두 사람 아이의 이름을 전 대룡이라 지었다 무럭무럭 자란 대룡이는 어느덧 나이가 차 과거를 보았다 어려서 신동소리를 듣던 차라 한 번에 어렵지 않게 급제하였다 전대감 집은 경사가 났다 3일 육아를 내려온 대룡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절을 올리고 어머니 밀양댁에게도 절을 올린다 그래 고생했느니라 두 사람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전 처시 무덤 앞에 가서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한을 풀었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하며 절을 올리자 뒤에서 시부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왠지 밀양댁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시부모가 모두 죽고 그 넓은 집에 밀양댁만 남게 되었다 아들 대룡이가 한사코 한양으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애거를 해도 아니다 난 여기가 좋단다 여길 떠날 마음이 없구나 워낙 단호하게 거절하니 모시는 건 포기하고 틈날 때마다 찾아와 안부만 여쭤볼 뿐 그러던 어느 날 밀양댁이 한여도 없이 혼자 장옷을 입고 어딘가로 바쁘게 걸음을 재촉한다 한참 만에 도착한 것은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사리꼴 다시 어딘가로 걸음을 옮기더니 우물가 옆에 작은 초가집이 보이자 그 집으로 들어간다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한 중년의 선비가 급하게 기어 나오더니 아니 자네는? 오라버니 잘 계셨소 그래 자네도 잘 있었는가 어서 들어오게 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 한동안 침묵이 흐른다 밀양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룡이는 잘 있습니다 그래 소문은 들어 알고 있네 잘 되었더구먼 그동안 말없이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닐세 나야말로 참으로 미안하구먼 이 남자는 누구인가 밀양댁과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았던 남자로서 출곳 밀양댁이 시집가기 전까지 혼자 밀양댁을 마음에 두고 있던 차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자 잊지 못하고 밤에 몰래 밀양댁 별채에 숨어 들어가 밀양댁을 협박하여 일압을 치루었던 바로 그 괴한이었다 그리고 아직껏 밀양댁을 놓지 못하고 장가도 가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던 것이었다 오라버니가 오라버니가 만일 우리 둘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이렇듯 잘 될 수 없었겠지요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흐느끼기 시작한다 오라버니 울지 마세요 이제 그 아이는 누가 뭐래도 전씨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래 알고 있네 그나마 잘 커졌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오라버니 밀양댁은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며 하지만 이제는 나를 오라버니에게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가 고개를 들며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아들의 아버지이니 서방님 그러며 그 남자의 가슴에 안긴다 여 여보게 당황한 남자가 밀양댁을 안으며 날 용서해 주는 겐가 용서라니요 저도 오라버니를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뜨겁게 안으며 감격과 회안에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밀양댁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새살림을 시작할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두 사람은 발걸음을 옮겼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천하의 바보가 될 수 있고 제 아무리 천치라 해도 배우자를 잘 만나면 군자가 될 수 있다 김삿다시 어떤 주막에 들어서니 한 남자가 주모와 한바탕 실갱이를 하고 있다 나 술 좀 주시게 아니 저번에도 외상 달아놓고 갚지도 않았으면서 또 술이야 네 곧 나루터에 배가 들어오면 갚는다지 않나 으이그 저러니 나이 서른이 차도록 장가도 못 가고 궁색하게 살지 한창 그걸 시켜본 김삿다시 주모에게 물었다 아니 겉으로는 멀쩡한 듯 짚은데 왜 그러는게요 그러자 주모가 곁으로 오더니 귀에 대고는 말도 마십시오 성격도 괄괄하고 입만 열면 허풍이니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가진 거라곤 불알 두 쪽밖에 없는 놈이 게다가 이름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온다며 최병만을 최만석으로 바꿨다지 뭡니까요 그런다고 없던 돈이 들어오면 다 이름을 바꾸지 미친놈 형편없는 인간이로구먼 뭐 그래도 본성은 착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립죠 그때였다 최만석이 김삿갓을 보더니 처음 보는 얼굴이신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요 그냥 구름따라 떠도는 낙은의 외다 그렇습니까 술 한잔 같이 하시겠습니까 혼자 마시려니 적적하던 참인데 김삿갓은 속으로 참 그놈 맹락한 놈 맹락한 놈일세 술도 외상으로 먹는 놈이 그럽시다 나도 심심하던 참인데 그리하여 두 사람이 합석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일부러 떠보았다 그래 자식은 몇이나 되시오 자식이요? 마누라도 없는데 뭔 자식입니까 이래 봬도 총각입니다요 아 그래요 나이도 꽤 잡수신 것 같은데 그럼 형씨께서 어디 한번 다리를 놔봐 주시겠소 김삿갓은 갑자기 원산댁이 떠올랐다 일전에 이 마을에 지인을 만나러 왔다 알게 된 여인인데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그때 혼자 사는 것이 아까워 꼭 좋은 사람이 있으면 중매를 서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좋소 내가 중매를 서볼테니 기다려보쇼 농담으로 던진 마리건을 진짜 정색하며 대답하자 최만석이는 깜짝 놀랬다 진짜요? 내가 초면에 실없이 거짓말하겠소 원산댁이라면 워낙 당차서 이런 허풍쟁이 하나쯤은 쉽게 인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같이 산다면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한상이 될 듯하여 선뜻 크로마하고 대답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아무리 풀알 두쪽밖에 없는 한량이라 해도 원산댁은 과부이고 이 남자는 총각이 아닌가 당장 원산댁을 찾은 김삿갓은 의중을 한 번 떠보았다 그러자 실치만은 아는 듯 호감을 비추자 우선 처녀 행세를 하라고 일러주었다 아니 그러다 과부라는 걸 알게 되면 어쩝니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 마시오 곧 최만석에게 달려가 여보시오 내 그쪽에 의중을 떠보니 마음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어찌 한 번 만나보겠소 그리고 혼례를 올리면 당신이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준다 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오 예? 제가 한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이오? 참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저절로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안 해도 없고 일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당장 만나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마음에 든 두 사람은 속전속결로 혼례를 올렸다 그리고 며칠 후 잔뜩 불어터진 얼굴로 신랑이 김삿갓을 찾더니 이것 보시오 사깐 양반 이거 사기 아니오? 아니 무엇이 사기란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시기구먼 아니 처녀가 아니라 과부였지 않소? 왜 그 얘기를 안 해준게요? 참 답답한 양반이네 이것 보시오 그거야 당신이 나에게 묻지 않은 걸 내가 먼저 말할 필요 있소? 최만석은 할 말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평생 먹을 것을 갖고 온다더니 여태 아무 말이 없으니 그건 또 무엇이오? 아 그거야 아직 신부가 그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은 게 네구먼 기다려보시오 아마 곧 그 보따리를 풀 것이니 최만석은 할 수 없이 집으로 가서는 신부에게 이것 보시오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준다 했는데 대체 그게 무엇이오? 그러자 원산때기 예 그럼요 잊고 말고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장롱 안에서 보따리를 하나 꺼냈다 최만석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값비싼 금은보 하나 땅문서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달랑 담뱃대가 하나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실망한 최만석이 이게 뭐여 이건 장주관이오 그래요 이거 하나면 평생 당신이 담배는 원없이 먹지 않겠어요 순간 건방을 건방을 떤 것 같습니다 허풍이시만 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홀레 자리를 알아봐 주신 거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아시겠소 하며 김삿가시 꼴꼴꼴 웃었다 그럼 그럼 사깐나으리 이제 다 알았으니 홀레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요 깜짝 놀란 김삿가시 아니 그게 무슨 망언이오 지금 홀레 올린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홀레가 장난이오 그만한 여자는 다시 만들기 힘들 것이니 허튼 소리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하요 좋은 가정을 꾸리도록 하시오 최만석이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제는 홀레도 올렸으니 헤어지면 총각에서 호라비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도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 아닌가 마음을 고쳐먹은 최만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원산댁이 보통이 아니다 어찌나 부지런하고 영특한지 하루하루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최만석이도 아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도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매일 웃음꽃이 떠나질 않는다 게다가 자식까지 숨풍숭풍 낳아주니 아내가 세상의 보물이다 몇 년 후 다시 김삿가씨 최만석이를 찾으니 넓은 기와집에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어 있었다 김삿가씨 최만석이 집에 들어서자 맨발로 뛰어나와 절을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사깐나오리 제 은인이십니다 그 넓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시나마 원망했던 것을 사죄드립니다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두 사람이 잘 사는 것만으로 모든 은혜는 다 갚은 것이오 최만석과 원산댁은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하고 많은 선물을 싸주었으나 한사코 선물은 거절하고 기분 좋게 그 마을을 빠져나가는 김삿가 참으로 기분 좋은 부부로구먼 오늘도 너털 웃음에 죽장에 발을 싣는다